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오늘 짱 미증시가 휴장하면서 국내 증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또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가 또 어떤 전략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또 이렇게 코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IFA 2023에서 IAA 모빌리티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오늘이라기보다는 이번 주 어제부터 오늘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IFA 2023이 유럽에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데 사실 가전전시회인데 로봇이 입증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이 급등하고 있고 지금 IAA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 3대 모터쇼인데 현대차는 참석을 안 하는데 삼성전자, LG가 참석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용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 가전전시회도 냉장고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제 어떤 로봇이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하면서 로봇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로봇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터쇼 관련해서 최근에 핵심이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 자율주행에서 또 하나,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에서 미래차 혁신을 이끌 첨단 전장 기술들이 대거 공개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또 어제부터 첫 단장을 했는데요. 먼저 리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또 강세를 보여준 DY가 있는데요. DY 오늘 장중에 8,150원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올랐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갭상승 나왔었고 이제 시간을 급등했던 건데 장중에 급등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들어있잖아요.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어떤 단기적인 타마가 아니죠. 자율주행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일론 보스코도 이제 자율주행 차에 직접 탑승해가지고 또 방송을 했던 것처럼 꽤 하두가 되고 있고 현대차가 또 이제 연내에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을 것이고 또 오늘 밤부터 IAA 모빌리티에서 가장 집중될 게 자율주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접근 못하신 분이라면은 지금도 접근 가능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8,400원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는 오히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적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이쪽보다 또 다른 쪽에 자율주행 실적이 잘 나오는 그쪽의 종목을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 DY 하루 만에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가 진입 가능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이 준비해 주신 트렌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 트렌드는 모터쇼의 삼성전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종목은 텔레칩스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터쇼인데 자동차 회사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회사가 집중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여기 사활을 걸고 이제 차량님 반환체를 소개하는 건데 종목은 텔레칩스인데요. 이 트렌드 칩스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가 또 모터쇼가서 뭘 하는가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독일 맨엔에서 11일까지 열리는데 IAA 모빌리티 2023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래차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을 반도체를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DS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하게 되는데 내용들을 좀 잠깐 좀 보여주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지금 집중하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과거에는 지금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내용기한차보다 3배 4배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디레임 시장을 차량용 반도체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솔루션에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시스템이라든가 파운드리, LED 이런 것도 소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용 시장에 최적화된 어떤 고성능, 저전력, 고신뢰성의 메모리 라인업을 공개하게 되면서 오히려 모터쇼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부각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데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에 상장된 펜니스 기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텔레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ARM이 최근에 상장을 9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ARM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점유율이 거의 90% 이상인데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의 AP 점유율이 80%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텔레칩스는 현대차, 기아차의 AP를 거의 80%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텔레칩스가 설계를 해서 삼성 파운드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소개하는 반도체가 텔레칩스가 설계한 것들이 꽤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에 탑재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현대차의 주가를 이끄는 것은 제네시스라든가 아이오닉5 같은 고성능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텔레칩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최근에 LX 세미콘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가전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텔레칩스 전반적으로 실적이 넓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집중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텔레칩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터쇼의 IT 회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참여하면서 전 영역에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텔레칩스를 그 수혜 주로 트렌드 원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현두 코치님 오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아침에 원고를 좀 보내드려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긴 한데요. 이게 어차피 오늘 밤부터 IA가 시작이 되고 당분간은 또 자율주행 쪽에 섹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3만 원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신고가기 때문에 차트는 안 나옵니다. 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2만 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원픽 종목으로는 텔레체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나이는 2만 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IFA 2023 로봇이라고 해주셨고요. 핵심 원픽 종목으로는 미래컴퍼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유럽의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로봇이 주인공이 됐는데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FA 2023이 가전전시회인데 로봇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컴퍼니 말씀을 드리겠다는 건데 일단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가전전시회에 로봇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게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열리는 건데 가전전시회에 다양한 어떤 로봇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티 같은 경우는 사족보행 로봇. 사족보행 로봇 하면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 주인공이 라든가 현대차가 인쇄했던 보스턴 다이메이스 그쪽에서 공개했던 게 많이 나왔던 건데 중국까지 지금 사족보행 로봇을 공개하면서 지금 4D 라이트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D 라이트를 장착을 해서 시야각의 360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어떤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5G 연결 기반의 촉각 느낀 로봇.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은 그냥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로봇까지 선보게 되면서 지금 이 촉각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까지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관련 주가 미래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그러니까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원래 웨어러블 로봇을 원래는 출제하려고 집중하고 있던 건데 이걸 미루면서 지금 AI 로봇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AI 로봇을 투입하고 2025년에는 로봇 결투 입한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 시행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 쪽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는 뭐 어떤 단기적으로만 대응해라. 뭐 트레이딩 관점 대응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쪽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지금 또 강하게 좀 배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두 가지인데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국산에 성공시켜가지고요. 삼성전자에 계속 테스트 받고 있던 중에 작년 1월 달에 첫 번에 공급됐고 이번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래 컴퍼니가 원래 디스플레이 쪽에서 95% 매출이 나왔던 회사인데 삼성의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무인화하겠다.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수술 로봇인 레보 I를 지금 성공적으로 상용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수술해주는 건데 지금 실제로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인과 다 나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인 소재 종합병원 그 다음에 연재 일심병원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최대 사립병원에 공급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100건의 어떤 수술 성공상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큰 사립병원까지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루닛이 지금 전세계 병원에 공급되면서 주가가 지금 3조가 돼 있는 건데 미래컴퍼니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로봇과 반도체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요. 목표가가 이제 지금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5만 3천 원, 손절가 4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연일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를린에서 불어들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중심이 또 한 번 이렇게 주가 탄력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컴퍼니는 또 우즈베키스탄과는 이렇게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 더욱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원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 트렌드의 핵심 원픽 두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코치님이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을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어제 제가 루닛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루닛 오늘 급등했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지 엄청 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유튜브 무료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종목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